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요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운영되며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12월 7일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체험이 13일에는 캔들 공예체험 21일에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슈가 크래프터 체험이 운영됩니다.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1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센터 와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